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133평을 얻고나서 알게된 꽤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. 여기 포크레인 작업을 했어요. 컨테이너를 놓기 위해서. 그런데 이 안에서 이 간판이 나왔어요. 네,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든 건데 이 건물이 거의 100년 정도 됐답니다. 일제시대 때 건축을 했고요.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60대에도 자기 어렸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일본어를 예전에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. 세 글자 가운데 이게 같다 끄나거든요.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천일 제작소라는 거예요. 천일 제작소. 일제시대 때 만든 천일 제작소예요. 여기가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하늘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아트라는 게 회화 작업이라는 게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만 있는 제작소다.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. 하나만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. 하늘에서 오직 하나만 있는 걸 만드는 곳인 거죠.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. 천일. 천하제일이라고 또 해석을 해봤어요. 제가 최근에 제가 꿈을 좀 약간 상향조정을 했잖아요. 세계 랭킹 1위, 1위, 1위 어떤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1위 화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그림이 여기서 제작될 곳인 거죠. 천일. 천하제일. 제작소. 그런데 혹시 이제 일본어를 좀 공부하신 분은 이거를 이게 이제 음으로 어... 가타까나가 이게 시 뭐 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일본어에서 약간 공부했거든요. 근데 뜻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이거 이거 세 글자. 이거 세 글자가 어... 무슨 뜻인지 어떤 음으로 읽히는지 좀 주변에 일본어 공부한 사람한테 좀 물어봐서 저한테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그러니까 천일 뭐뭐뭐 제작소인데 이 뭐뭐뭐가 뭘지 너무 궁금해요. 왜냐면 아무튼 네 저기서 이제 저기서는 좀 강아지를 좀 키울 생각이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뭐 여러가지 어... 기분 좋은... 아직 조명을 못 달았어요. 조명 다는 것만 해도 한 1,200 든대는데 어떻게 달아요. 천천히 달려고. 오늘 여러가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어... 이 건물을 계약해준 부동산형이랑 와인 한잔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